안녕하세요. 왜 네이지는 조용하냐구요? 아니죠. 네이지는 일주일이나 2주일 먼저 얼어서 먼저 얼음을 타서 이미 다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이지는 조용하다라고 설명은 하는데 조용한게 아니라 빙박하기에 너무 좋아요. 자리도 너무 편해요. 얼음은 한 15cm 이상 전체적으로 다 타거든요. 꾸준합니다. 네이지 빙어는 굉장히 커요. 병어지보다는 크고 얼음도 다 안정권이고 빙박을 하려고 하면 네이지를 가도 굉장히 좋아요.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. 네이지 빙어 많이 잘나와요. 감사합니다. 네이지 괜찮습니다. 1월 14일 됩니다.